배우 유혜진이 1박 2일의 새 멤버로 합류합니다. 11일 유혜진의 소속사 측은 유혜진이 오는 29일부터 KBS 1박 2일 녹화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요. 1박 2일 제작진은 그를 캐스팅한 이유에 관해 유혜진은 뛰어난 예능감과 유머 감각을 갖고 있다며 휴머니즘과 재미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혜진이 새 멤버로 합류한 1박 2일은 오는 4월부터 방송될 예정이며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된 이 프로그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